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. 영유아를 위한 무릎기도 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. 우리 아이들 아직은 어려서 잘 모르지만 부모님들이 더욱더 신앙교육을 우선하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믿음의 자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생님들 또한 늘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사님의 사역 가운데에도 함께 하여 주셔서 영의 양식 먹이는데 부족함 없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영유아바 아이들 선생님들 전도사님들 코로나19로부터 건강 지켜주옵시고 주님의 합당하신 뜻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.